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번에 6.1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이 전과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전과 오범인 예비 후보도 이제 두 명이나 있었는데요. 공천에서 이런 인물들을 좀 다 걸러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대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정당에서 공천 배제를 하고 하죠. 대신 일정 부분이 그 범죄 정가 기록을 보면 사소한 일로 벌금 정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정가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이런 정가 기록들은 어쩌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가 기록들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정가자를 우리 대표로 뽑을 수 없다고 하면 반드시 그 후보를 찍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공천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공천 과정에서 정해지는 규칙이라든지 너무도 세세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는 이 규칙들을 잘 지켜서 공관위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천 역량권자들이 자꾸 개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어떤 틀을 다시 손보지 않으면 공천 파동은 4년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공관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관위원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후보자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공관위원들끼리 느끼는 그 연대감 뿌듯함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 오면 공관위원으로서의 자괴감 다음에는 이거 하라고 청하면 하는가 봐라.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정당의 위원장분들 정말로. 청년성 도덕성을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들을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는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공관위원들이 대부분 채워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대로 공정하게 하는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하면은. 공관위원직을 그만두든. 이 부담한 부분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든 이렇게 하는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적당히 합의해주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주고 말하자면 다음에 또 정당으로부터 부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극 공감합니다.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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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수 consultation, stellt 현실입니다. 확인하고 Balmure위원회에icketsantal clinical 교육bench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